dit 제가 너한테 La careers 일본 여지 살긴 내 살긴 웃음 여름이 잘 어울린다 포크 희한 와 예쁜 향 모르겠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고통 마음이 띄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불고기 화반 이거였어 화반? 응 너무 맛있어 그것도 안 뜨겁네? 응 너무 맛있어 한 시간 연차 점심 출발 점심 출발 한 시간 연차 점심 출발 너무 많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키는 항공피에서 이윤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채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온체 stays을 예정입니다. 안전한 기록을 위해 표체적인 절차이기 êtes 한편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웃어 웃어 진짜 웃어 진짜 웃어 진짜 웃어 진짜 웃어 진짜 고항에서 내내 뛰어든 내내 집 근데 이때 버스가 좀 늦게 오가지고 다행이지 얼굴이 상한 거 같지 않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기 바다인가? 바다 같은 날씨가 흐린데 그래도 따뜻해서 다행이다 더찌 더찌 도착해가지고 바다 전화나왔네 야 진짜 오늘 무슨 연차게 그러니까 숙소로 가가지고 지금 대충 밥 먹으러 가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숙소가 되게 여기서부터 벌써 김이 막 오랑오랑 난다 그치? 어 여기 가자 저 풍경이 너무 좋다 완전 약간 짱구네 집 느낌? 짱구네 어 아늑해 좋아 여기서 이따가 만찬을 즐기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살아왔어요 그니까 드디어 살아왔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숙소에서 본 풍경인데 헉 너무 예쁘다 이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온천에서 온천에서 완전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고즈넉한 일본 시골 풍경 진짜 공항에서 내내 뛰어다니고 진짜 1분 차이로 버스 겨우 타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안 먹으러 왔고 완전 여기 다다미방 같은 그 느낌이고 나는 시골집 분위기여가지고 좋아요 그래도 우여곡절 표태에 와서 그런게 되게 추억으로 남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뭔가 귀여운 사람 두 명 더 먹었지? 응 파틸 근데 뭔가 뭔가 유황냄새? 그런 건 하지 않아? 본천 그니까 유황냄새 온 동네에서 김해 파틸 같나? 어 고양이 봐 그게 완전 뚱냥이야 뭐 고양이야 머글이 안농 근데 뭐가 되게 한적해서 좋은 거 같아 사람이 좀 와 보는데? 날씨가 꾸져서 그런가? 그 유명하다던 쿠로쿠로스시에 왔습니다 왜 문을 안 연 거야? 클라우즈인데? 그러네? 뭐야? 실화니? 실화인가? 와 맥도날드로 왔어요 들어가자 지금 치킨플레도랑 새우플레옷 샀어요 이게 일본에만 파는 거라고 해서 옆에 마트에서 맥주를 사갖고 아쉬운 마음을 달려가야지 현재 현지마트 느낌인다 어 맥주다 이거 한번 사볼까? 큰 거 하나 했잖아 슈퍼드래 여기 있잖아 아사히 사던지 아사히 아사히 오빠 저번에 맛있다 그거 뭐야 아사히 크리스탈이 생긴다 크리스탈이 생긴다 크리스탈 안 먹어봤어 이거 이렇게 먹자 이거 좀 맛있어 보겠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사볼까? 그래 이거 먹어도 돼? 혹시? 얘가 더 맛있어 좀 더 값비싸네요 네? 하나 솔직히 말해 일본 와서 응? 먹어봐 이게 이게 치킨 이게 새우고 이건 애플파인 뭐야 무슨 이 새우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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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입 깔짝이야 어머 두고 보여 응 개맛있어 아아 아마추워 빨리 빨리 내가 흘리면서 녹는 맛이지 맥주는 잘 먹었습니다 첫 식사 음 그냥 맛 엄청 맛있지도 않아 그냥 그래 가서 먹어야지 응 뭔가 맛있다 되게 작다 그러니까 간이 되게 많아 음 음 음 이거 안에 맛있어 이거 약간 약간 향이 나 생강향 같은 거라거든? 맛있어 응 얘는 먼저 새우가 안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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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음 음 음 맛있어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응 근데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애착 반죽 애착 반죽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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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이지? 응 맛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바삭하네? 진짜 저게 닌자인가? 어떻게 올라갔지? 좀 가만히 있어 진짜 뭐 보고 있는데? 뭘 노리고 있는 걸까? 야옹 간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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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이새끼 먹으러 왔는데 너무 예뻐 그치? 완전 아기자기 소금 종료하는 거 같아 그쵸? 그쵸? 응 아기자기야다 진짜 이거 회랑 이건 뭐지? 이런 거 두부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그치? 표고버섯 얘는 뭐지? 술인가? 그러면 먹을게요 사케야? 이 사케야 어딨어 고기 왜יש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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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찌? 계란찌? 계란찌 안녕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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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다 되겠지? 6분 생선 먹네요 이번에는 계란, 달걀, 찜이 나왔어요. 차고샤보 같은 마지막으로 흑임자 푸딩인데 엄청 고소하네요. 차도 같이 나왔어요. 고급바구니 갖고서 가족장 갈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그거? 나 이런 거 신어? 나 줘, 나 줘. 너 뭐 신어요? 내 발 살지 맞는 거? 이거? 그건 너무 작아. 빨간색? 뭐? 특히 귀엽다. 그리고? 달코라기 조금 시린데? 나 달코라기 아프네. 도냥이다. 도냥이다. 너 뭐냐 거기서? 냐옹. 아까 쟤야? 아니야. 쟤는 아까 치즈였어. 프라이빗 아웃도어 베스트. 여기 맞다.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우와. 신기하다. 완전 진짜 프라이빗이다. 좋다 좋아. 원천은 너무 좋은 거 같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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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어어. 이쁘다. 이쁘다. 진짜 운치는 장난 아니다. 오히려 나은 거 같기로. 아까 에핑몰에 필요하다. 아, 이쁘다. 같이 비가 불편하게 우는 거 같아. 아, 그래 네가 전부 다 돼. 우선은? 이쁘다. 아침도 아이스크림이 많이 오네.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맛이 없는 거 같아, 그치? 그럼 이것만 먹을까? 이거. 저 피우노고 있어. 피노? 맛있을까? 이것도 안 사? 피노랑 이거 이렇게 맛있어? 소리 좋다 같이 잘 나와? 근데 사진 훨씬 좋은가 보다 이게 좀 밝게 나와 우리를 찍는 오빠 가자! 여기서 이렇게 막 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되게 따뜻한 김이 근데 향은 그렇게 좋진 않아 저기는 거의 무슨 전쟁 났는데? 술 탄 눈이 거처럼 나네 아 체류탄 3뷰 좋다 여기 되게 좋아 진짜 넓네 아저씨 말대로 완전 예뻐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 아하 오늘 하루는 녹차와 아사히 로 함모리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한입에 먹으러 갑니다 오, 대단하며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연기요 뱀팩 뱀팩 먹으러 갑니다 이 뱀팩 뱀팩 얘는 약간 무슨 탕일까? 어묵 같기도 하고 얘는 레몬 젤리, 레몬 푸딩 젤리 이건 뭐지? 죽순, 아니 죽순이라구 이건 뭐지? 장르림? 이거? 응 응 해지아 어디 맛있어? 응 된장국 같다, 그치? 됐어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응 음, 면이야 익었어? 응 뚜껑 갈게요 응 응 응 응 주먹된 날 가자 바스 터미널 도착 하카타역에서 버스 타고 이제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한국 버스? 그니까 한국말도 저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일본 여의도시에 왔습니다 일본 여의도시에 왔습니다 응 일본 여의도 응 일본 여의도 치크인하고 올라가자 너 원래 치크인데도 좋다, 그치? 응 다행이다 응 오 넬찍하다 되게 그래도 일본 호텔은 되게 좋다고 했는데 넬찍해 아, 드디어 날이 개고 있다 아, 드디어 날이 개고 있다 버스 좀 불러봐요, 얼른 원래 온 거 같아? 진짜 귀엽다 셀린느를 왔습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야, 세트를 시켜서 먹었다 그러면 그리고 맛있는 걸 더 시킬까? 응 하나 먹을까 이렇게 맛있다 시켜보자 이거 봐봐 진짜 완전 장난 아니다 그치?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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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가 regarding максимум 맛있다 맛있다 양배추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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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칼을 써야되다 미쳤다 근데 엄청 맛있겠다 괜찮은데 얘도? 맛있어? 입에도 녹지? 피코랑 차도 질렀어요 얼굴 엄청 빨개 다 털렸나봐 다 털렸나봐 어 얘다 와 진짜 바구이 꽉 찼어 시다지 호텔로 다시 시다지 호텔 30분 만에 앉을 때 나오자 다리도 쭉 흐르고 다리 쭉 흐르고 오늘 이자카야 하는 토시입니다 토시 토시 다이코 요자맛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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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이 저도 그렇게 오이쌀 오이 오이 오레오 이 온라운소 원래 여기 코코오파가 명란으로 유명한데? 코코오파가 명란으로 유명한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이뻐! 음! 이뻐! 음! 그러니까 계란이 달달한데? 근데 거기 약간 짭짤한 명란 있으니까 반짠 반짠!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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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까지! 왜 이렇게 써? 이제 또 편의점 가서 사가지고 속썰어? 3차 가야 돼! 3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쫀쎄고 있지 않나? 어? 이거다! 이거 갈아 먹는건가? 이거? 어! 딸바를 먹을래? 아니면 여기 블루베리까지 들어가 있는거 먹을래? 어! 딸바 블루베리! 딸바 블루베리? 오케이 오케이! 까네 까네! 진짜 맛있겠다! 드디어 먹네 이거를? 아 여기다!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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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다! 이거 뭐야? 오케이 하나! 개 타세요? 엄청 매워보이는데? 까마고 센 계란! 생 익어서 먹어보자! 흑맥주! 흑맥주 같지 뭔가? 뭔지 모르지만 가자! 아사히 흑생! 흑생? 흑생? 오! 맛있겠다! 오! 여기다 와서! 우와! 잘 갈렸어! 우와! 잘 갈렸어! 맛있겠다! 오! 맛있지? 이거 상큼상큼하지? 맛있어! 맛있어! 조금 있느냐? 응! 너무 없네! 집어죽지! 역시! 안 달아서 그래! 오빠! 근데 그냥 생파리네! 흑생파리네! 흑생파리네! 오! 완전 맛있어! 이 오이를 여기다가 뜯잖아 이거를! 뜯고! 우와 건더기가! 미쳤는데? 건더기가! 두부도 들어있고! 봐봐 여기를! 손까지 넣고! 손까지 넣고! 이 오이를 대필해! 오! 짠! 이거 니가 좋아하는 맛이야! 흑맥주야 흑맥주야! 흑맥주! 우와! 이거 맛있는데? 이거 저거보다 더 맛있어! 나 진짜 싫어하는 맛인데? 이거 저거보다 더 맛있어! 기네스보다! 진짜? 향이 좋다! 제인 이거 먹었어? 흑! 흑! 스윙집이야! 스윙집에! 이 구성성 섞은 맛이야! 계란! 또 빼서! 우와! 헉! 건더기가 이렇게 좋은데? 매콤해! 되게 매콤하네! 약간! 불닭같은 매콤함이야! 오! 고춧기롤 같아! 고춧기롤! 라면같은데? 오빠 좋아! 쓰지마!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어? 응! 너가 면발이 좋다! 면발이? 근데 면발이 좀 두껍긴 하네! 뭐? 응! 된다! 좋아한다! 되게 안 두껍고 대안 안 했으니까 데키자! 이거 맛있어! 미쳤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 다행이다! 여기가 일본 같다! 여기가 진짜 일본 같다! 기둘기 밥 주고 계셔! 기둘기 밥 주고 계셔! 진짜 기둘기 맘이야! 코코 보고 싶다! 그치! 벌써부터 추리 긴네! 그치! 대기를 해야지! 왁! 왁! 그만봐에 왔습니다! 오프런 했는데도 사람이 이정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 금방 들어가겠다! 운이 좋게도 일찍 들어와서 점심 특산으로 2개 시켰어요! 등심 하나, 안심 하나! 좋다! 같지? 맥주 하나 먹을까? 그렇게? 느끼할 수도 있잖아! 여기는 저온으로 튀기는 되어가지고 30-40분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시크가 돼서 40분을 기다리면 처음일 것 같아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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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대 그냥 그 고기 색감, 저온으로 약간 말로 하자면 수비드도 저온에서 이렇게 천천히 익히면 엄청 부드러워지잖아 그런 같은 개념이겠지 그러면 원래는 밖에서 2시간 기다리고 올라와서 40분 기다리네 3시간 기다리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대 진짜 멋있어 키렛 가치부터 나왔어요 맛있겠다 여기는 등심 루스고 겨달 6차 오후 2차 오, 그루밍해 2차로 혀탄스시에 왔어요 맛있겠다. 줄이 엄청 길어, 그치? 제가 특살수시를 시킬거에요 된장국 같은게 나왔는데 약간 향이... 진짜 매운 것 같지? 신기하다 간장, 참치, 참치, 간장 간장 마지막으로 우니랑 전복이랑 움직인다 완전 활전복이어서 간장 된장국이 거의 마솥이 된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 맛있다 이게 구두워야 때에선 너무 무덤여 고소하지? 고소하지? 코오칼 오셨으면 잡사봐 멘트가 귀엽다 번역기가 이렇게 한건가? 드디어 재밌다 예상치 못한 거는 거 같지? 반전했더니 시로우 향수랑 뭐만 사면 되지? 시로우 왔는데 향이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제일 좋아 이게 진짜 어려워 엎먹어 프라이드 엎먹어 스텝을 봐 썸바 같아 유행이 해난가 봐 오늘도 스무디를 사러 왔어 두 번째 스무디 오 맛있었어 오늘은 무슨 맛이야? 딸박 어딜가서도 유행인 탕후루 이거 진짜 국룰이어서 유명한 나베지 여기가 본점 딱 맞췄어 그러게 가자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좋아 진짜 맛있겠다 향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지? 그치? 두부 먹어 살짝 짜다시는데 맛있는데? 진짜 아... 너무 맛있는데? 완전 내 생각인데? 맛있다 근데 그 고추씨 같은 거 있잖아 완전 초콜릿 대파 묶였어 맛있어? 응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살짝 까딱하긴 하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미쳤다 이거 맛있어 양백추가 약간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잖아 그래도 더 맛있나봐 음 음 얘랑 그 고기랑 이제 일일이 삽히면 돼 응 응 미쿠이치 거기랑 응 나뭇갈리 같은 거 나뭇갈리 우엉 아니야? 우엉이겠지? 우엉 먹으면 안 되겠다 우엉을 왜 먹으면 안 돼 맛있겠다 응 맛있어 응 먹어봐 이게 고소해 음 고소고소해 응 고소고소해 좋아 하하하하 맛있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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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우엉 으응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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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맛있게 으응 음 우엉 이게 라면치가 뭐야 응 마카랑 WAY 느낌이 완전 다르네 그치 크기도 여기도 참깨스 매콤한 점심에 사서에 꽂아진거같아요 뭔가 고구마가 더 맛있어 고구마가 사태인데 약간 끈태? 근데 끈태 맛은 꽤 좋은데 고구마 맛은? 그래? 맛있어 고니 참깨스 진짜 맛있겠다 무침 그런가 봐 엄청 맛있다고 꼭 먹었는데 도미? 응 뭐야 음 음 소스로 해도 꽂다라고 근데 너네네마가 참치 군사랑 타볼라 그치? 너무 많아 그치? 와 치크네 치크네 맛있겠다 완전 너무 맛있어 내가 보다 사는 거 아니야 엄청 맛있어 뭐가 찍히는거야? 뭐가 찍히는거야 연골같은 식감인데? 이거는 약간 생산이고 근데 뭔가 고기다 소고기같은데 그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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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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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터를 향이 엄청 나네 배추가 없나네 너무 맛있어 선생님 좋아하셔서 조게양 맛있는게 있지? 정말 안좋아 전복 쪽에 마늘것 glaube 고토 맛까봐 마늘 고토야 맛있어 이거는 동장 베이스야 동장 향이 무슨 치즈지? 브릿 치즈다 브릿 치즈야 상이 진짜 맛있지? 다 먹었어? 응 맛있지? 팽이네 팽이네 랄루에 구워 먹어 이거 계란 베이컨인데 이게 완전 시그니처 마지막 꼬치는 이거 바질이다 바질 토마토 베이컨 말이다 밤도 예쁘고 하루만 더 있으려고요 그냥 한국계도 하고 여기 약간 광화문 느낌이다 어 그러다 광화문 청계천 그쪽이야 그치 느낌이 아이고 청계천이네 네 이쁘긴 하다 여기가 낙하스일걸 아마? 그래? 신나셨다 이쁘긴 하다 배타는거 뭐 있을텐데 룬앤리베시프레나? 가격 싸다 진짜 진짜 싸 오늘의 마지막 날씨 그거봐 통에 들어가있나요? 그거봐나 안에 뭐가 있어 과일같은게 맛있다 똑같아 이거지 이거지 맛있어? 응 이거야 음 진짜 맛있어 이거 맵고 맵고 마지막이 맛있다 그니까 하루만 더 있을까 가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3시에 도착하는거지 2시 반 2시 반쯤에 나와야되는거잖아 어디서? 음산하다 그치 너무 귀신 나올거같아 유령체험하러 가는거같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이거 망치 이거랑 마늘칩 들어간거 꿀 오징어랑 새우 들어간거랑 우동면 메밀만 하나로 채탕으로 시켰어요 진짜 맛있을거같아 그치 비주얼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린다 뚜껑 택라 다 맛있더라 음 맛있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클리어였다. 그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클리어였다. 그치? 이거 줄이 엄청 길어. 그치? 감사합니다. 나 가기 싫어. 쿠폰 안 보고 싶어? 날려가. 사람 진짜 많아. 3시간 전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마지막 식사. 라멘, 쇼유, 라멘이랑 된장 도무까스 넣밥이 돼. 옛날에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야? 공항에서의 마지막이어서 너무 아쉬워서 맥주를 한 번 더 샀어요. 아쉬우니까. 진짜 가네 우리. 아쉽다고만. 이스크린 같은 경우에 있어. 이리와 아쉽고, 제발 재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